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을문사 무엇, 아라이를 함께 학습해 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었나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을문사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요 다시 전 챕터들로 돌아가셔서 아 이런 게 있었지? 아 이건 이런 뜻이었지? 이 정도로 잠깐 훑어보고 돌아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12번째 챕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법원 포인트는요 바로 을문사 어떻게 양라이예요 양라이 여기서 라이 발음 주의해주시고요 그럼 을문사 양라이가 문장들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쓰는지 함께 볼까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바꿔? 불리한 양라이 불리한 양라이 불리한 바꾸다 양라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바꿔? 불리한 양라이 불리한 양라이 그럼 두 번째 문장 발음 어떻게 해요? 억시양 양라이가 억시양 양라이가 억시양 발음 양라이 어떻게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요? 억시양 양라이가 억시양 양라이가 가 됐고요 그럼 세 번째 문장 내일 날씨가 어때요? 아깐 프롱니 벤양라이가 아깐 프롱니 벤양라이가 아깐 날씨고요 프롱니 내일 그리고 벤양라이 뭐뭐 어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어때요? 아깐 프롱니 벤양라이가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 좀 더 자세히 보고 갈게요 아깐 프롱니 이거는 내일 날씨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태국어에서 꾸며주는 말은 뒤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단어 뒤에 위치한다고 단어 뒤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이 날씨 뒤에 왔어요 그래서 아깐 프롱니가 됐고요 양라이에서 뭐뭐 이달의 뜻 빈이 함께 결합이 돼서 뭐뭐 어때요? 라는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양라이는 어떻게라는 뜻이고 빈이 함께 결합이 되면 뭐뭐 어때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어때요? 아깐 프롱니 벤양라이가 가 됐어요 그럼 네 번째 문장 태국 음식 어때요? 아한타이 벤양라이카 아한타이 벤양라이카 여기도 똑같이 꾸며주는 말이 뒤에 위치예요 그래서 음식 태국이에요 그래서 아한은 음식이고 타이는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 음식 하면 아한타이 이렇게 돼요 태국에서는요 그래서 태국 음식 어때요? 아한타이 벤양라이가 가 됐어요 그럼 이번 챕터의 마지막 문장 태국 음식 어떻게 만들어요? 는 태국어로 탐아한타이 양라이가 탐아한타이 양라이가 가 돼요 자세히 볼게요 탐 하다 아한타이 는 태국 음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라이 가 그때 높임말이고요 남자는 클라이 되겠죠 그래서 태국 음식 어떻게 만들어요? 는 탐아한타이 양라이가 가 됐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씩 하나씩을 다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 어디에 오고 아하는 어디에 오고 타이는 어디에 오고 이렇게 위치를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요 문장을 전체로 외워서 전체로 받아들여서 이 감을 잡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총 다섯개의 문장 안에서 양라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학습을 받는데요 양라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맨양라이 어머 어때요? 이 표현도 꼭 남겨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그 다음 파트 가서 우리가 이번 다섯개의 문장 안에서 쓰여진 새로운 단어들을 함께 학습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